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. 이 전 대표는 10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주선한 회동을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CBS 지지율 대책회의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55%라고 설명했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다고 말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제3지대에 빅텐트를 마련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.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두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조해서 규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비명계의 연합에 대해서는 비명계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다만 금 전 의원은 제3지대 규합을 위해 이상민 민주당 의원,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금요연석회의에서 활동 중입니다.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이 전 대표와 신당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. 뉴스토마토 최수빈입니다. 류호정 정의당 의원